그 저 계란 불행기가 이 코로나 하믄 횟집들 다 문덕고 옮기면은 그 값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횟집에 식당에 들어가는 건 그닥 많지가 않으고 그 잡으면은 한 80%가 저 일본으로 수출을 해놔세. 일본도네. 일본도네 수출을 했니 몇 년 전에 알잖아요. 일본에서 무슨 엮어져겄네 경제 보복이여 뭐여 해가지고 수출길이 막혀시니. 아이고 근데 요번에 또 코로나 와보니까 수출길이 절단돼가지고 이 어촌계로 이 바당 쪽에는 보통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괜한 이 구쟁기 채집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라. 그렇지. 괜한 옛날에는 맨날 구쟁기여여 큰 구쟁기 중 구쟁기 조공 구쟁기여여 거깔랑 바다가신데 이젠 바다가 지도 안 하고 펄리질 안 해보나 어떤 거다 호를 작업해요. 그럼 그 작업한 것도 7cm가 넘은 것만 수협해서 바당한테냄수게. 큰 것만. 큰 것만 대구쟁기만. 큰 것만. 얘가 뭐 존좋은 것들은 바당들에 들이쳐 불고 먹을만한 건 다 얼려부름때냄수게. 얼려부름때냄수게. 아이고 조콘거 옛날에는 어디서 못 먹으시니. 게단 맛이게. 아 영을 때려나보게 그 조콘거들 얼리기 전이들 빨리빨리 사당들 막 먹어버렸어. 그건 우리사 그 맛을 알아먹지만 관광객들은 그거 뭐 회로 먹거나 아니면 구엉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잘 모르지게. 잘 모르지게. 그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 그게 소라 그거게. 저 저 골뱅이 무침 하듯이 골뱅이 하지 마라 소라로 형 해내. 그거 쟤야지. 국수솔망형 무카놈인 거 맛좋아. 나 그걸로 막걸리 요소동도 먹으라. 아이고. 아이고 소라 쌀 때는 젓갈 다 막 놔두면 나중에 밥도둑이 따로 오수다. 아 이걸로 젖을 담아. 젖을 담아. 걔나 그 막 어렵진 않습니다. 이 저기 소라하고 그 다음에 그 전봉내장. 전봉내장하고 소라내장. 그거 세 개만 해가지고 소금 간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젓갈에 비해가지고 소금을 많이 놓지 마라. 그래서 유리방에 톡 다 막 놔뒀다. 밥 때 먹을 때마다 혹금씩 거래 안 돼가지고. 총기름 넣고 마늘 조자 넣고. 풋고추 넣고. 통해가지고 고춧가루도 호금 넣고. 통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간장하고 매실 조금 넣으면 밥도둑이 따로 와서. 경험형 쌀 때게. 쌀 때 해 놓은 게 젓갈로 하영 담아놨던 게. 얼렸다 그래. 나중에 해도 뭐도 돼. 야 누네 집이거 젓갈 혜샤. 혜수다. 호호 솔로 돌아게 해. 아니 그래. 아니 안 하시다. 아니 안 하시다. 아니 안 하시다. 소라 젓갈도 맛좋지만. 야 난 식기 때 맹질 때마다 꼭 하는 게. 소라꼬치. 여기 적죠. 고춧게 와. 그래 그래 그래. 소라 젓. 그러면 그걸 냉동시켰땅. 그냥 풀려 요리해불믄. 딱딱하니 씹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꺼내요. 또또또무려. 그거 풀릴 때까지 덩가. 그러면 몸이 보돌보돌할 때까지. 말랑말랑말랑이지만. 겨울 때까지 덩갔딴. 건정 양념하면. 맛 맛좋아. 근데 우리 뭐 무슨 간장이나 매실 넣는다 하지만. 낫냥.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얘기했어. 맷마트에 보라. 김국놀이 할 때 노는 거 아니야? 얘기해. 조척규가 조커라 언니. 서너 방을 떨어뜨리면. 막 바다 냄새 나는 거잖아. 자유도 마셔. 사당 난 집에서 해먹여서. 이제 악발림들 내가 구장기 싸지 않을까. 소라 제주시 수협 앞이 가면. 날걸려도 포고. 솔망도 포는 거 있죠. 언제 포는지는 수협에다가 전화해 물어보면. 다 골라준다. 진짜 그 제주시 수협 거기는 꼭 가라. 아는 사람 있수가? 너 무슨 수협 시그 견다기샤? 아이고 저 중학교 동창 이수다. 두개 두개 두개. 거기 상무가 우리 팀이야. 아 상무가 친구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게 많은 걔들 직책이 올라간. 높은 사람 되시기 때문에. 아이고 야. 상무는 철도 높지. 야 겠니까 상무 이름 먹어. 이름 씨부시가. 아이고. 고라도 될 것 같아. 아따 아니었다 걔. 구식아. 구성우. 구성우. 야 수협 상무 구성우. 태수 씨 너희 친구이. 나같이 헐끗어서도. 야 열심히 형 조합장 하라이. 당신 말로 오는 거야. 신기해. 신기해. 아니 경기라도 회사 중에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걔나 저기 소라도 시킬걸랑 나신데 고라. 나신데 고르미야. 나 5만 원씩만 샀다. 야 나도 헛금 사다 돌아. 삼촌이 삼촌아. 나도 헛금 사다 돌아. 삼촌 별 착해지. 무슨 삼촌. 무슨 삼촌. 무슨 삼촌. 무사야 무사. 무슨. 무슨 혼자분씩 혼 없이 먹느냐. 나는. 가는 김에 부탁해부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돈 하나 삼촌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라. 가바이가 5천원짜리 쌍화사는. 쉽게 사먹는 데이. 아니 저 버려 보네. 전복도 날걸로 씹어 앉아 싶디다. 아니 니 여섯 잘 못 씹니다. 아이고 소라고 뭐고 야 소라 그 위에 그 돌소라 뿔소라 그거 돈돈한거 돈돈한거 돌멩이는 모산에 와작과장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돌멩이도 씹을 양반이라 돌멩이도 씹을 양반이라 저처럼 왜 바람에서 어디 형식아? 어디 형식아? 어디 형식아?